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46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미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어짜우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을 설교한 것이 오늘까지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을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9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로 하셨다 그렇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그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 사용기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끝이 일단락을 맞게 되는데 그 일단락에 맞게 되는 마지막은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섬겼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만 놓고 볼 때에는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아서 좋을 때도 있지만 한없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조금 적지 않은 실망을 할 수도 있게끔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고 그 사역에 동참도 했습니다 또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오병이어에 사건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놀라운 대답을 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갈 길을 막아서는 행동을 했던 그러한 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9장 첫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강마을을 다니면서 보금을 전파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새 제자들이 산에 올라간 그 순간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귀신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제자들이 보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 주제는 무엇이다?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키를 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가 누가 더 크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혁계정의 말씀을 보면 누가 더 크냐 그렇게 볼 때에 서로 비교급으로 그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가 greatest다 즉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가장 크냐 최고의 1인자를 뽑아보자 이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팔짱까지에 있어서 제자들의 위치는 그냥 미미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어중이 떠들기 중에 그냥 몇몇 사람인 것처럼 보여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능력의 차이를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러한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주인공 옆에 또 같이 다니는 주인공 그룹이 하나 있죠 그 중에 아주 키 작고 도끼를 든 김리라는 그러한 캐릭터가 하나 있고 아주 잘생긴 올랜드 블룸이라는 배우가 금발머리를 휘날리면서 활을 열심히 쏘는 둘이 항상 전쟁을 나갈 때 항상 옥신각신해요 누가 더 많이 죽였냐 이거 갖고 도끼 든 사람은 도끼 한 번 내리칠 때마다 한 명 두 명 세고 활 쏘는 사람은 활 쏠 때마다 한 명 두 명 세고 결국 둘이서 누가 더 능력이 대단하냐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자신의 능력을 뽐내면서 서열을 정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고쳤냐 누가 더 복음을 잘 전파했냐 마을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더 많이 듣던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서로의 어떠한 서열들을 정하려고 하는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논쟁은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변화산의 사건 때문에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다 안 데려가고 쟤네 세 사람만 꼭 데리고 갔느냐 그렇죠? 나머지 아홉 명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 쫓아갔다가 내려온 세 사람은 또 열심히 자랑하겠죠 니네 그거 봤어 모세 봤어 엘리아 봤어 네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안 보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한참 자랑하고 그 사이에 귀신 들린 하나를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그 아홉 명의 제자를 보고 위에 같이 올라갔던 세 제자들은 웃주라면서 야 너희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바로 그냥 했을 텐데 뭐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능력이 생기면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자들이 그런 자신의 욕망들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만의 양심은 있었는지 예수님 앞에서 논쟁은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지네끼리 소곤소곤소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를 리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논쟁에 직접적으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십니다 곁에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중요한 사람이 있게 될 때에 그 사람 옆에 누가 서 있느냐는 의미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나왔다 공식성상이 나왔다 그럼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이런 것 갖고 북한의 지금 권력의 어떤 지도가 어떻다 저렇다 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권력자의 옆에 서 있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권력을 나누어 받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중요한 자리 제자들이 자기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갑자기 옆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어린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옆에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순수함의 이미지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란 순종적이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마태복음 18장의 사건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을 함께 통틀어서 볼 때에 이 사건에서 말해지는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야 어린이 천국이죠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온 그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남아있지만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 힘이 약한 여인들이나 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도 여자는 앞으로 생산력을 보장하는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사회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계속해서 인정 못 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불안한 존재입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아 사망률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식량이 없다 그럼 어린아이부터 먹이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노동력으로 보탬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존재처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병든 아이가 있을 때에 그 아이를 부모가 버리는 것을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부모가 12살 미만의 아이들을 노예로 파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여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여인간이란 말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1958년에 손창섭 작가님이 쓴 동명의 소설에서 소개된 그러한 개념입니다 인여인간이 누구냐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맞지 못하고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 중에서 가끔씩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룸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룸펜이라고 해서 그냥 한량 없이 놀고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영어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루저 이런 것들이 인여인간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옆에 세우신 그 어린아이는 그 시대에 있어서 인여인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손님을 예를 갖추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영접이라는 것은 자신과 동등한 수준이거나 아님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예의를 잘 갖춰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기보다 낮은 신분, 낮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상, 유대사회만 아니라 전체 그리스로마 사회에 있어서도 사회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꾸로 뒤집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간략하게 말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 시대에 인여인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그가 뜻하신 말을 이루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사회나 최고 권력자 옆에서 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그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예수의 뜻을 따르는 자가 곧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계산이죠 여러분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등한테 가가지고 너는 나와 동등하거나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몇 등이 되시는 건가요? 100등이거나 101등이 되는 겁니다 산수가 되시죠? 세상에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 인여인간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장 낮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여인간들이에요 우리끼리는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많이 가졌다 누구의 능력이 크다 누구의 영향력이 더 좋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있어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인여인간들의 불과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인여인간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을 영접하듯 영접한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 크냐는 변론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가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이것이 큰 자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라 가장 낮은 자가 되라 그리고 작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다른 작은 자 낮은 자를 삼겨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를 큰 자라고 여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들은 과연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문제를 어떤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 타락해 있는 교회의 교회 사회의 한 교회들의 이야기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곧 우리 각자의 문제는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잉여인간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잉여인간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잉여인간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맞지 못하고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인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고 싶어 하는지요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은 안 된다 쳐도 적어도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만한 사람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주까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러한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천재 변호사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신입 변호사 천재적인 능력으로 사건을 잘 풀어나가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가 잘 되면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저런 기사를 쭉 읽게 되었는데 그중에 몇몇은 마음이 참 찹찹했습니다 그런 어떤 기사들을 읽게 되면 아 정말 이러한 드라마가 나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다 싶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성공한 장애인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지 사랑을 힘들어하고 관계에서 어려워하고 매일마다 참신함을 주위의 사람들에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장애인은 아니겠다 싶은 것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인여 인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생산력을 가지게 될 때에 그때서의 세상은 그 장애인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씁쓸함이 저 혼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장애인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를 보고 막 재밌어 하면서도 실제로 제 옆에 어떤 장애인이 왔을 때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저의 자신의 모습이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좀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혼자 괜히 열받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중에 친구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동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한 영상인데 제목이 좀 깁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고래를 좋아하는 이유 야생에서 장애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최재천의 아마존 전지적 관찰자 시점 이런 거 영상에서 이 최 교수님은 세상에는 장애가 없는 동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동물 군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체 개체 이분에게 있어서는 인간도 동물이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누구나 다 장애 그분에게 있어서 장애라는 것은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개체는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장애가 있다면 있죠 눈이 좀 나쁩니다 안경을 벗으며 눈에 뵈는 게 없는 여러분 누구나 다 장애가 있습니다 몸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아름다운 동물들도 다 나름대로 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물이 만약에 야생에서 장애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그러한 차이일 뿐이지 상처입은 장애를 가진 개체는 결국에는 도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장애를 가진 다른 개체를 도와주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최 교수님의 지식에 한해서는 장애를 가진 동물 다친 동물 몸이 불편한 동물 이러한 동물을 도와주는 동물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바로 고래라고 그럽니다 고래는 숨을 쉬 다 숨을 쉬는군요 고래는 포일이죠 바다에서 숨고 모르는지 숨을 쉬게 되는데 잘못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이게 페인트 기절을 하거나 이런 고래가 있으면 다른 고래가 그 고래를 얻고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생각은 아까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우영우 변사가 고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의 장애를 가진 다른 고래를 보고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러한 사회가 고래가 있는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영상에 만든 최 교수님은 우영우 변호사가 꿈꾸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사회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뻐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회 비록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여인간들이 인간으로서 영접받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인여인간의 모습을 벗고 함께 일어서며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그들을 묶고 있는 사슬들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꿈꾸는 그러한 존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사회를 이루어 가시며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도들을 남겨 놓으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세미한 교회가 이 시대의 어린아이 인여인간들을 영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인여인간들을 찾아나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인여인간들에게서 우리의 눈길을 회피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 이웃들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도 참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반성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민낯이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4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어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연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때가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럼 이 땅에는 누가 남죠? 제자들이 낳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는 이 열두 제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부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함께 일을 하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못하게 그런 일을 못하게 금하였습니다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예수의 능력을 세상을 구원할 방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신양명의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의 능력은 자신과 자신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내려진 특권이고 명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쳐나려 했던 것이죠 요한은 깊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그것을 사용할지는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곤고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못하게 막아나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의 욕망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담을 높이 쌓아놓고는 추리문 하나 열어놓고 그 추리문 앞에서 검사하는 것이죠 너 우리말 잘 들을 거야? 너 우리랑 잘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자신 없으면 돌아가 이제까지 우리가 본 누가 본 구장 1절에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물러섬이 없으시고 타협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부름에 있어서는 열려있는 테로를 항상 취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고 참 그렇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해야 됩니다 조금도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를 지켜낼 임무가 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늘 열려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상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중한 피조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존중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그런 우리라면 그러한 교회라면 우리는 제자들에게 가졌던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모이너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편에 설 정도로 충분히 겸손하지 않다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하는 세미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대단히 큰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자 큰 사역을 감당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는 것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조금만 더 나누어도 우리는 우리 세미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에게 이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는 잉여인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주위에 그거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신은 교회에 나오는지 못하는데 그런 말씀도 못해 왜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못 베풀어 이렇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닌 것이죠 옆에 있는 누구에게나 다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는 그의 약함을 보듬으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수님 옆에 걸어가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는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옆에만 하면 좀 그러니까 앞뒤에게도 나는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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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